내가 100% 그랬을 거야. 이게 나쁜 심리인 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않다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장난인 거야. 맞아요. 그리고! 다 깔아놓고! 다 깔아놓고! 결혼이야! 이게 혁보야! 너무 나쁘지 않은데! 김혁 작다리야!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. 진짜 그랬어. 저기 죄송한데 한국 대사만 얘기해줘. 지금 바라네! 너 아무때나 결혼하자 그러잖아! 사망곡을 중앙에서 하니까.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 그랬어? 결혼하자고 했잖아. 너 하나 뭐라고 대답했어, 너는? 어, 나? 화자했어? 내가 너 하는 거 보고! 너 하는 거 보고! 예외 없지 않아. 하나 듣던 바람이 있네. 너도 바람이 있네. 어디가 어때? 아니,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. 죄송한데 이 와중에 경훈이 약간 화난 것 같아. 경훈아, 난 너밖에 없어. 근데 그럼 모임은 언제 가는 거야? 어? 뭐 의미 있어? 아니!